자, 오늘 해볼 게임은 락 오브 에이지 시청자가 선물해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해봤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로부터 한번 즐겨보도록 합시다 어...이게 뭐죠? 튜토리얼 이거 해야되는건가? DNIC야 고맙다 튜토리얼 지옥 전투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제가 지금 시시포스 시시포스 저 새가 뭐하고 있는거죠? 어우 저사람 허벅지가 말벅지 아 어크로노스면 거세댄 제구스의 아버지 쓰흐 쓰흠 다시 시키네? 쓰흠 후흥 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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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 개노동이야 뭐 영원히 고통받는건가? 뭐 영원히 고통받는건가? 쟤를 없애면 되겠지 아 저런 저렇게 해서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건가봐 얘가 시시포스란 애가 어떻게 하란 얘기야? 적의 성문을 파괴하는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뭘 더블 WASD 바위조정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그냥 굴려? 이렇게 굴려? 이런 애들 막 잡으면 돼? 이런 애들 막 잡으면 돼? 안 부딪히는게 낫다고? 가능한 한 빠르게 성문에 꽂아버려 좋았어 좋았어 노동자들이 다음 바위를 만드는 동안에 스카이브루 여러가지를 확인해보자 뭘 확인하란 얘기야? 뭘 확인하란 얘기지? 적의 성문 내구려 자금 시점 회전 주민 바위의 출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확인하라고?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출격 이건 뭡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부딪히는 거야? 돈이 부족해 필드위의 물체들을 파괴해서 돈을 찾아보아 적의 성문을 파괴하라 거봐 이거 뿌개는 거잖아 이렇게 끌려가지고 돈 모으는 거 아니야? 돌이 근데 뿌개질라 그러네? 어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이렇게 빨리 박아야되나 봐 빨리 최대한 빨리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 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네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는 길에다가 못 가게 막고 있는 거네 지금 다 만들었나? 이거 센 거 센 걸로 한번 가자 애들 다 피해서 최대한 최대 속도로 아 그 재개 아 네 뽀개 뽀개 뽁 내면 되나? 계속하기 튜토리얼 한 번 끝났어요 2번 스파르타 열쇠표시는 뭡니까? 이거? 열쇠표시 지금은 도망이지만 다음에 대전할 때는 상대를 깡아야 합니다 어? 이건 그건데? 트로이의 목마 아가멤논 방금 트로이의 목마 아닙니까? 오 방어력이 스파르타와 돌멩이가 나보다 쎄보여 뭐야 새로운 유닛 우리도 적의 공격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적의 바위를 막기 위해 우리 쪽에도 방어 진영을 만들도록 해 적도 돌이 오고 나도 돌이 가는건가? 그런건가? 초 아 이런거를 아 저기 오니까 저기 이쪽으로 오고 나는 이쪽에 가고 적은 여기서 오는거야 내가 막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막아주고 돈을 사용해서 막는거죠 소 소 소 한마리 이건 뭐지? 성체 투석기 아 투석기를 쏴서 돌 위치에 쏘는게 있구나 저기 쳐들어온다 뭐야 나도 해야돼 비싼걸로 해 나는 공격 아 적은 반대편 저거 맵으로 나오고 어 저거 미니맵에 보이는게 저기야 어 어디로 가야돼? 와 이거 지도를 숙지를 안해놓으면 모르겠는데 오른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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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이대로 쭉 그렇지 세게 빨빨빨빨빨빨 빠른이동 빠른이동 뭐야 이거 뭐야 얘네 공 어딨어 지금 오케오케오케 자 소를 또 깔자 소를 깔고 성벽도 좀 깔고 이렇게 깔아놓고 이건 뭔지 몰라 이건 뭔지 몰라 이건 뭔지 몰라 그냥 일단 여기다 해놔 여기다 해놔 여기다 해놔 여기다 해놔 여기다 해놓고 우리 이제 돌 깎는 동안 우리 방어 진영을 펼치는 거죠 이건 뭐지? 아 시작 지점 나 됐어 갈 수 있어 자 뭘로 하지? 이걸로 하면 안되나요? 그냥 이걸로 일단 가 돈을 벌려면 이런걸 깨야돼 돈을 벌려면 이런걸 깨야돼 이런거 돈이 들어오죠 어어 갓!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해줘 괜찮아 소 소 소 소 조직 계속하고 저기 쳐들어온다 열쇠가 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좋아 다음 턴이면 끝나 자 이거 써보자 이거 써보자 어딨어 지금 음 아이 제게 오케 오케 막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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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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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써도 돼 열쇠를 먹어야만 다음 지역을 언락을 한다고? 열쇠를 이번에 먹어봅시다 열쇠를 이번에 먹어봅시다 열쇠가 어딘지 어떻게 알지? 저쪽에 오른쪽에 하나 있네 열쇠를 하나 먹고 안 돼!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줘 이번에 깨야돼 이번에 깨야돼 이번엔 깨야돼 우와 저게 많은데 일리 가자 깼어 깼어 이리와 찌부 이건 튜토리얼이고 여기서부터 해야됩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300? 설마? 어 300이야 레오니다스 허허헣- 뭐너앙 이 패러디 봐라 우오 전장이나 메 atención 전장이름도 똑같네 테르모필레 얘들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출발선 여기서 출발하는군 우리 성문은 여기있고 출발선에서 여기서만, 여기에만 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자리 안 좋은데? 최대한 막어 우리 출발해 빨리! 출발 출발! 열쇠 있다, 열쇠! 열쇠가 왜 저딴 데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오오오! 와, 이거 뭐야 저거 아, 진짜 길막어! 아휴! 열쇠를 첫판에 세 개를 다 먹자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나! 안 된다 빨리 올려주세요 두 개밖에 못 먹었어요, 열쇠 세 개를 먹어야 돼, 세 개 시계! 세 번이면 끝나게 자, 야, 공 어딨어, 공 어딨어, 공 어딨어, 공 어딨어 공 어디쯤 있지? 어, 부딪쳤어 이미 그렇다면 지금 공을 만들고 있겠지? 벌써 이만큼 부서졌어 와아 나가지고 여기도 두석기 하나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소 하나 막아주고 됐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700원짜리가 야, 열쇠 하나 어딨냐, 열쇠, 열쇠 와, 이거 뭐야? 길막 열쇠 어딨어, 열쇠 이쪽에 있나? 아이씨 아이씨 길막 쩝니다 아아 나아악 나아악, 오케이, 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틀 그냥 떨어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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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어딨어 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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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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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막어 조금 더 막어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이씨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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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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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때리면 우리가 이겨요 안돼 너무 빨라 아이씨 맘이 급해 맘이 맘이 급해 야아 야아 어어어어 아이 어머나 와 미치겠네 어 이거 소 조심해 소 조심해 소가 제일 좋네 소가 어이씨 아이 그냥 부딪혀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니 이겼어요 이겼어요 도리 일로와 레오니다스 일로와 야 우리 소가 잘하고 있네 와 소가 밀어버린다 저기다가 와 소가 진린데 어 소 대박인데 어 아 으아 오 위로가겠어요 이건뇬그지 거야 소 소를 코끼리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중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세면 뭐, 나폴레옹? 유스티니아누스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죠? 아니 저거 간달프 하하하하하 백색의 마법사가 DNIC이야 고맙다 간달프가 저렇게 되다니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돈으로 도배를 하자 돈으로 도배를 하자 돈으로 도배를 하자 도배해 도배해 못가게 도배해 됐어요 출발 돈 없으니까 이걸로 돈으로 도배를 하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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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만들어놨어 이번판은 열쇠 없나본데?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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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안된다 아, 여기 올라가야 된다 어, 저거 막 때린다 캐터펄트가 어 와, 돌이 작아졌어 와, 이거 세 번째 못 때리겠는데? 오, 세 번째 못 때리겠는데? 야, 이거 진짜 머리 써야 되네 어, 우와, 잠깐 데미지 쩔어주시고요 소도배 소 도배 천원짜리 한번 가야겠는데? 이 코너에서 못 막으면 문제가 있어요 70원짜리 두 개니까 소 하나를 여기다 하나 해줄까? 난 여기다 해줄까? 여기다가 천원은 남겨야죠 어? 970원이라니 아이씨 아냐, 이거 가고 이번에 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가지, 이번에 천원만 모으자, 천원만 아이씨 어, 깨졌어 보호막, 와아이씨 보호막 깨졌어요 어, 또 친다 또 친다 또 친다 저것들 아아 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So кл 쟤 어딨냐 지금 그렇지 소가 밀치고 소 밀치고 밀치고 코끼리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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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가려면 안되지 어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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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자 조금만 더 막으면 된다 조금만 조금만 더 막으면 돼 왜 안나지지 여기서 막아볼까 여기서 막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소가 아니야 아니야 빨리 그냥 가자 천원짜리 우리가 속도가 빨라 빨리 가면 돼 내가 먼저 뽀개면 이기는거야 내가 먼저 뽀개면 돼 내가 먼저 뽀개면 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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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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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이 꺼져도 돼 불이 꺼져도 돼 불이 꺼져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비교를 오케이 이게 점점 어려워 지겠지 이쪽으로 가면, 아 여긴 한거고 여긴 누구지? 열쇠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네 마개촌? 블라드 테베시 블라드 테베시 흡혈기? 이번에 흡혈기하고 싸우네요 어? 뭐가 생겼어? 이거 뭐죠? 폭약통 2,000원이 있단 말이지 블라이드 테베시 Wein 이동 4,000원 이즈 ają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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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에서 해야 돼 코너에서 왜이렇게 길어? 일단 가자 첫방부터 불곤가 열쇠 맺게야 열쇠 저기에 있냐 열쇠가 이거 꼭 먹어야 돼 열쇠? 우와 이거 뭐 이래 지형이 그지같네 이거 지형 진짜 그지같네 열쇠를 꼭 먹어야하나 이거지 어어 열쇠 안먹어 안돼! 안돼! 와 지형 진짜 그지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씨 와 거의 반피 와 역시 이게 세구나 불공으로만 가야겠는데 얘 지금 어디있지? 여기왔네 여기 소를 소를 여기에 집중공략이야 여길 통과시키지 마라 You shall not pass 여길 통과시키면 안 돼 이중삼중으로 이중삼중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꺾는데도 하나 필요해 됐어요 700원짜리 가자 아니 아 이게 머야 아이 bol 어이쿠 오오오 정midt 아이 점프를 해라구 정부를 저 열쇠를 한 번 먹어 보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열쇠 포기 야아 넘어가고 점프로 스무스하게 피해서 야아 아 조금 나왔네 이제 어딨어 지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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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렸어 여기 폭탄 걸렸어 지금 폭탄 걸렸어 폭탄 걸렸어 지금 좋아좋아좋아좋아 폭탄 폭탄 도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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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없어 공없어 이걸로 해야돼 설마 저걸 못 깨겠어 손이 은근히 많이 가는 게임이잖아 아이고 아잇 손이 은근히 많이 가 어머어면땡 체력이 아잇 점프를 하란 말이다 돌이 뽀개지지만 않으면 내가 이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되나 이렇게 아잇 아잇 열쇠 안먹어 아이씨 열쇠때메 안돼 열쇠때메 비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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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야야 우리 저거 상대편좀 봐줘 어디까지 왔나 아이씨 어디까지 왔냐 지금 빨리 가야돼 내가 이겨야돼 내가 이겼다 아이씨 아아 흑혈기 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어 소 다 피해서 가네 저거 아이씨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와 열쇠 세개인데 두개밖에 못먹었구나 프랑크제고 아이씨 보입 이씨 이씨 으아 오오오오호호호 어어 샤를 만주되지 어어 허어 이제 오우 야 영토치 라고 땅따먹기 이거 현대시대까지 오나? 현대까지? 자, 일로 오는거죠? 그러면, 이쪽 길목이 아주 좋아